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 중 내 여자친구는 절대 페미가 아닐 거다 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저는 늙은 노처녀와 결혼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한 여성이 이런 글을 작성합니다. 자기 비혼이다 페미니스트다 라고 말하고 다니던 선배 한 명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남자친구랑 팔짱 끼고 걷는 거 나한테 딱 걸렸음 크크. 내가 3년 만난 남친이랑 헤어지고 속상해할 때 한미씨는 남자에게 종속된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했거든. 거기다가 나 결혼할 때 자기 비혼이라고 청첩장 주지 말라고 말했었는데 이제 와서 남친이랑 저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어이가 없고 웃음만 나온다. 그렇게 남자 관심 없다 비혼이 최고다 라고 말하고 다닌 게 쪽팔리지도 않는 건가? 남자에게 종속된 삶은 싫다더니 제 발로 기어들어가는 건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그 남자는 당신이 그딴 사상 가졌던 여자였던 걸 알까요? 라는 글이 올라오게 되죠. 페미지 타다가 나이 처먹고 나서 후회되는 건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우리 여자들의 멋진 사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 언니도 비혼 그건 다 비겁한 변명이다 라고 말하며 여자들의 어이없는 비혼 선언에 한숨을 쉬었죠. 정말 재밌는 건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매갈 대장군인 척 하던 친구 있는데 페미인 거 남친에게 들켜서 헤어졌다네. 헤어질까 봐 페미인 거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게 레전드야 진짜. 라는 말을 하면서 매갈련도 아가리로만 페미를 외치고 실제로는 뒤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었죠. 지 아가리로 페미라고 떠들고 다니지나 말지 비혼 비혼에는 연애하기 싫어서 안 하냐고. 나는 우리 자랑스러운 여자의 발언도 보실 수 있고. 8년 사귄 남친 페미 문제로 헤어졌어 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나이 처먹고 비싼 오마카세 호캉스 남친에게 뜯어먹다가 남친이 거짓 새끼라서 자꾸 싸웠고. 페미 문제로 지긋지긋하게 싸워서 다음 여자는 페미냐고 물어볼 거라네. 근데 지금 7살 연하녀 꼬셔서 잘 사귀더라고. 새 여친은 먹는 것도 소소하고 맨날 푸드코트 가면 되고. 한 여처럼 여행도 안 바라고 보석 관심도 없고. 니년처럼 스테이크 오마카세 5성급 호텔 관심도 없다고. 이번 여친은 페미니즘 아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여자라서 행복하다더라 개빡쳐. 나는 병신 김치된 작년이 있죠. 페미짓을 하는데 남자를 만나는 미친 정신나간 여자들. 대학생 때 페미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내 친구 결혼한다더라. 맥알 워마드 분리될 때 맥알 카페 운영진까지 했던 여자인데 남자랑 결혼하네. 나는 우리 병신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실제로 페미가 결혼정보 회사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도 분명 페미년이 있지만 그 페미년은 자신이 페미라는 걸 숨기고 있죠. 왜 숨기고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한 페미니스트면 왜 페미라는 걸 숨기고 다닐까요? 왜냐하면 그녀들도 나중에는 남자들에게 시집가고 설거지 당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가리로 페미페미 비혼비혼 외치고 다녀도 여자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혼자 남게 되고 외로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여자들 가장 좋아하는 게 sns 자랑질인데 결혼한 친구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걸 sns에서 보고 질투할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랑 같이 놀면서 걸레같이 지내던 친구가 설거지 세탁 완료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당연히 본인도 결혼이 하고 싶어질 게 분명하죠. 우리 여성들의 반박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나간 페미들이 나이처먹고 결혼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허버허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저런 스탑널커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면전에 대고 대놓고 여성시대 페미아냐 물어보셔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퐁퐁남 구제할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 남자는 당신이 그딴 사상 가졌던 여자였던 걸 알까요?